아 여기도 사고가 트레일러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왔네요 트럭을 지금 변인 차가 견인하고 있어요 밟테일만 오다가 저리로 들어가 버렸나 오늘 네번째 사고를 목격합니다 오늘 사고가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저는 리치몬드 버지니아 리치몬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치몬드 입니다 룰라인 롤라인 왼쪽은 말보루 담배공장 버지니아 말보루 공장입니다. 최초로 상업적인 광고를 했던 말보루 담배 여기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입니다. 워싱턴을 가기 전에 가장 큰 도시죠. 큰 도시다 하기보다도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지 리치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는 리치몬드입니다. 조금 더 고속된 도시입니다. 비싼 도시입니다. 내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몬에 비싼 도시를 이뤄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정면에 보면 니치몬드라고 이름이 아주 크게 써져 있죠 오늘은 도저히 이제 워싱턴으로 지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지나기 전에 니치몬드도 약간 지나서 거기 이제 러브스트럭스탑에서 오늘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새벽 일찍 일찍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면은 또 이제 워싱턴 근처에 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내일 이제 토요일이고 또 아침 일찍은 뭐 또 교통체증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난하게 이제 지나갈 것 같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시간이 안될 것 같아요 12시가 드라이빙 시작한지가 지금 14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니치몬드를 빠져나갑니다 이제 니치몬드를 빠져나갑니다 제 바로 옆에 건너편에 이제 러브스가 있는데 거기는 좀 그 주차장이 좁아요 몇 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에 있는 프라잉제이로 왔습니다 또 자리가 여기도 정말 널널하게 있을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어 맞네요 오우 뭐 널널합니다 여기서 아무데나 막 돼도 되겠네요 오우 예 굿 초이스입니다 바로 널 수 있는데 거기는 뭐 한 30대 밖에 못돼요 그 차를 여기는 지금은 뭐 수백 대 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고 아무렇게나 막 돼도 됩니다 무사히 오늘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해피트럭거 였습니다 아 뭐 고 보 20-25 knots, 2-2-56 knots 8-6-7 feet with a dominant period of 6 fingers Saturday night, 4-E with a dominant period of 7 fingers 8-4-5 feet with a dominant period of 7 fingers 3-3-4 feet with a dominant period of 7 fingers after midnight Sunday, 8-10 knots C is around 3 feet Brains like 8 as well with a dominant period of 9 fingers Sunday night, 8-5-2 knots C is around 4 feet Brains like 8 swell with a dominant period of 8 fingers Monday, 8-5-2 knots C is around 4 feet Monday night, 8-5-2 knots C is around 4 feet Tuesday, 8-5-2 knots C is around 4 feet Tuesday night, 8-5-2 knots C is around 4 feet C is around 4 feet 이 아저씨 진짜 하루종일 제가 왔던 로그입니다. 아침에 6시간 650km 정도 뛰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10시간 21분을 드라이빙 했어요 근데 14시간은 아직 조금 5시 25분에 출발했기 때문에 7시 25분이 되면은 14시간 이제 꽉 차로 일정에 차버려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이제 11시간의 누른 지켰고요 드라이브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14시간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시간은 2시간을 이제 또 휴식 시간에 시핑을 하면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날 8시간 자고 지금 2시간에서 10시간 수면상의 시간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